여기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공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. 그 단어로 이렇게 빠져나간 구멍을 줘야지.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. 네? 그죠? 하나 둘 둘 이거를 이거로 이거를 이제 공중에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안 acknowledgement 그런 거 으 근데 여기다 들어왔다고 찾을 거야? 인사 징 움직임 으 으 으